드디어 로만 화이트 부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지금 계속 파가 콕 해서 나오려고 요 놈도 콕 했고 요 놈도 콕 했고 지금 38.4도 습도 지금 문 열어서 그렇고 나오고 있고 또 아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야 나와 여기도 한 마리 요만 지금 계속 콕 하고 지금 하나 둘 요즘 애도 콕 했고 애도 콕 했고 맛있다 이거 나오면 나올까 이제 지금 이 쪽도 한 마리 남았고 아 이거 다 나와봤다 이거 또 지금 나오고 있고 거는 쪽도 찐거 없지 다 잘나왔고 PU antig it 시작 . 지금 내일이면 다 나오겠다. 지금 부하기 하나 부하기 둘 부하기 1호 요거는 부하기 2호 부하기